안녕하세요. 오늘은 딸하고 점심도 먹고, 쇼핑도 먹고, 집 근처 쇼핑몰에 왔습니다. 언니 제가 가방 하나 사드린까봐. 디올? 그치? 너무 거짓말 잡더니 나야. 아, 그치? 대단히 먹으러 왔어요. 이리 와. 여기에서 나의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, 오늘 또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서 먹으러 왔습니다. 나의 음식이. 자, 밥 먹으러 왔어요. 엄마 올리브울 좋아하잖아. 곰골레 파스타 뭐 시키셨어요? 곰골레 파스타 축하해 Attention 날이 쌀쌀해서 날로도 비웠어요, 여기. 이거 뭐 휴지에다 놓고 이렇게 먹어야지. 지저트라도 먹어야지. 다 먹어야지. 다 먹어야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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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